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5일,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10개국 정상이 모이는 이 회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100일 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시민과 경제인들 모두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이만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오늘 부산시청에서 홍보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범시민 지원협의회가 구성됐고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별로 서포터즈가 조직됐습니다. 부산시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부산시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상회담을 유치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부산이 바로 아세안 10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권과 우리나라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25일과 26일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들 대부분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어서 부산 경제계로서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입니다. 부산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전국적 차원으로 고르게 확산되어... 이어서 11월 27일에는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가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립니다. 한 메콩 정상회의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강 뉴욕 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한 메콩 외무장관 회의로 시작됐다가 올해 처음 정상회의로 격상됐습니다. 특히 오거돈 시장은 한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KTX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건의한 바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100% 우리 세금으로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 특혜 논란에다 그 집행 과정이 허점투성이었다는 소식 그동안 심층 보도에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부산시의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2월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폐지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식적인 절차와 판단이었다고 이 지역 시민사회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이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장학금을 최종 없애게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새마을 장학금 역시 특정 단체를 위한 과도한 특혜라는 점과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전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부산 MBC 보도를 통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회는 어떨까? 부산 MBC는 부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에 답을 한 의원은 시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19명. 일단 답변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가 5명, 수정, 보완해야 한다 7명,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6명, 모르겠다는 1명이었습니다. 즉 새마을 장학금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의 폐기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 그러니까 새마을 장학금을 손보는 데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원은 26%에 그쳤습니다.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제 역할을 저버린 채 여전히 새마을 운동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시의원은 새마을 운동회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의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한일 간 여행 불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여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과 뱃길도 거의 끊기다시피하고 최근엔 일본행 신규 예약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난 13일까지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내국인 수는 4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역 여행사별로 지난달 일본 여행 예약 취소율은 40에서 90%가량으로 수출 규제 직전인 지난달만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출발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여행사를 통한 일본 상품 신규 예약 문의가 실종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일본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일본 상품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 여행사의 경우 직원 무급 휴가 실시 등 비상 경영에 나선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항의 대마도 이자라 노선도 오는 18일부터 중단되고 김해공항에서 운항 중인 주요 항공사들도 이달 말부터 일제히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하는 등 뱃길, 하늘길도 닫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지금은 일본행 여행 상품 예약이 없으니 취소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 여행업계가 힘들다. 관광은 민간 교류인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릴 뿐이다라며 힘든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광객이 서로 급감하면 일본이 더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이번 여행 절벽의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여행업계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이 같은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여파로 부산항 상점들도 매출 감소 등 폐업 위기에 내몰리자 부산항만공사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도 낮춰주는 매출 연동 계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다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 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 10월 10일까지 2개월간 중국 항공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5월 배분받은 중국 노선 운수권을 활용해 인천 선전 등의 중국 노선을 늘리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항공의 부산 장자재와 이스타항공의 부산 인지 노선도 이미 취항 신청을 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반려됐습니다. 국적자들은 최근 일본 노선을 대거 축소하면서 중국 노선을 신규로 개척하거나 증편을 하면서 활로를 모색하려 했으나 당분간은 어렵게 됐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인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 이틀 연속 무단으로 드론 추정 비행물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구리원전 방호 요원들이 원전 주변 상공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잇따라 발견했다는 신고 사항을 육군 측으로부터 통보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행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은 원전 측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고리원전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뒤 부산 앞바다 수온이 28도를 넘어서는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부산 장안과 기장, 다대포 앞바다의 표층 수온이 28도를 넘는 고수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거원은 남해 연안을 따라 수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식장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연제구 거제동에서 30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게 유리창과 차량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